아이돌 그것은 소녀들의 영원한 동경 하지만 그 정점에 서는 것은 정말 극소수 그런 세계에 13명의 소녀들이 발을 들여 놓았다 그리고 또 한 명 가와이 가와이 미끼짱 아 골라봅시다 이거 엄청난 엄청나게 왜 고민이 되는구만 야 금발이지 호시 미키를 풀어줬어야겠습니다 널 내가 키워주지 이 자식이 날 좋아하는게 분명해 자기를 옮겨달래요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남자 날 좋아하는게 분명하죠 높아 보이지 않다 자기와 가까워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노래 좋아 미키짱 가와이 미 키 미 키 미 키 변했어 무대가 무대가 변해보여 이게 바로 미키짱의 미키짱의 친정에서 숨겨진 숨겨진 파원가 앙코르 헤이 앙코르 헤이 얼스터 라이브레요 와 빨개짱 마 아이 괜찮아 이걸 성공하면 특별히 나를 줄께 5 프 오하 가장 Best sådands 가장 Pens중한 아직 한 장면이 윤행 이마리 나 자신 없어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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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탈, 제탈, 제탈 헤이, 헤이, 헤이 우린 미래 안에 원, 투, 원, 투, 쓰리, 포 고 마이 웨이 헤이, 고 마이 웨이 하이, 피, 이빨, 유, 기, 마셔 수배떼, 너, 유, 비, 도, 마레 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아이돌 마스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후루리 녹화 중이 하겠습니다 망고,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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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피카나 망고,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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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피카나 망고, 톡, 톡